조금만 줄여주세요 자, 박수치면서 앉으세요 괜찮아요? 음, 여러분들 막 예, 팝숭고무 그 대신 깐손이나 샹쇼 시키지 마슈 에, 흐흐흐 자, 가봅시다 사랑하는 마음 박수치면서 가겠습니다 출발! 터져드려도 있을까? 사랑하는 이 순간 보다 그곳 전혀 없을까? 사랑하는 우리보다 전혀 없을까? 지쳐가는 내 손님보다 자극 전혀 없을까? 언제나 슬픈 여행이 설렘한 마음 여행이 여행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지압하는 마음 이어 온 그 마음보다 소란하게 하고 싶어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영원님의 추분하셨어요? 영원님의 추분하셨어요? 영원님의 추분하셨어요? 영원님의 추분하셨어요?